자 62호실, 103호실, 99호실에 피자를 배달하는게 목표라구요 99호실에 피자 배달하고 103호실 뭐야! 아니 야 뭐야 잠깐만 아니 뭐 이런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잠깐만 자 103호실 어딨어? 102가 여기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62호실 설마 이거 배달 끝나자마자 게임 끝나는거 아니겠지? 에이 설마 66 오케이 64 63 63 60 뭐야 아니 아 진짜 왜그래 저꾸만 여기는 해피엔딩 해피엔딩 이요? 야아 당신은 모든 피자를 배달했습니다 야아 이게 잡힌다며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그래도 게임이 디테일한게 다르네 이번엔 배달지가 달라요 나름 힘 썼네 잡힌다며 재밌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에피소드 에피소드